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21세기 미래직업 파티룸 대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런 파티룸의 장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1세기 미래 직업 이라는 타이틀로 소리선언 파티 대여 공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파티 대여업을 21세기 미래 직업 이라고 한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플랫홈 비즈니스를 들어보셨나요? 에어앤비, 야놀자, 하물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플랫홈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 중 야놀자는 숙박업 대여업을 묶어서 플랫홈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지금 그 야놀자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하였답니다. 이와 같이 파티 대여업 또한 앞으로 젊은이들이 아이티를 접목하여 운영하면 미래의 플랫홈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리선언이 더욱 발전하여서 대한민국의 대표 파티룸 플랫홈 비즈니스로 성장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영어미술 지도자 가정을 제공하는 한국영재지도자 교육협회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연간 비디오 시청과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도 이 채널에 구독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설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